기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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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사야 22장 22장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지인데요. 희시기아 왕 때에 정권을 들어서 종말을 말합니다. 이상골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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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경고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 이상입니다. 그렇게 유다지요. 1장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역하나 경고는 놀라는 말씀 경고짜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허나하며 떠들던 섬 즐겁하던 고울이여 예루살렘은 평화의 고울입니다. 나이당국이고 설문성전이고 지그촌의 센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유다가 없으면 안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창송이다. 그렇게 마기대들이 집중 공격하는거에요. 그렇게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유다가 넘어져요. 예수만 안 넘어지지 아담보도 줄줄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니 세계에서 우르르 봅니다. 야, 솔로몬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스바이왕도 같잖아요. 만나보려고 깜짝 놀랐죠. 세상 이런 사람 어디있노? 뭐 물어보니까 다 답을 잘하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허나하고 떠들었는데 즐거하는 고울인데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너의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게 다이당국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한 지판을 남겼는데 열 지판은 이방이 돼서 갔고 유다가 남았는데 사탄들이 유다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베론 70년 가서 썩게 됩니다. 그런데 시디기아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을 잘생깁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습니다. 바베론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8장 9장에서 이사야가 말했지요. 히스기아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보물을 원수있게 보여줬습니까? 이 제로 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 나라에서 바베론의 한관이 몇사람 나옵니다. 예언에서 다네일 세 친구가 바베론의 한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구약은 포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약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인데 구약 유다는 주중에 안에 있는 육적기술을 하려고 세계적인 영적기술을 하던 태피양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동방탄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아 왕 때 아수르가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사야 기도 듣고 이사야 기도 히스기아 기도 듣고 하룻밤에 18번쯤 죽었지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니께 이러한 전쟁 아닙니까? 사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 선악가 질은 하나님은 못생깁니다. 하나님은 일으켜져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4천년 구약은 넘어지시랍니다. 내 딸 백성이 폐멸하였다. 폐멸은 넘어졌단 말입니다. 폐멸하였음을 이마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리라 하나님이 참 슬프다. 장세 6장에도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야 내가 사람친 것이 한스럽다 후회스럽다 그래서 선악가 보보로 살아나가고 줬더니 하와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가 따먹고 죽었어요 뱀을 안 만났을 때는 선악가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악가 혹은 아담 후손들이 두 가지 이제 계통으로 나와요 선악계통 악한계통 선악계통은 아벨이고 악한계통은 가인이에요 그럼 악이 선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줬지요 아벨 대신에 빛이 아들로 그래서 가인의 씨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선악가가 발동하니까 결혼하고 못 견뎌요 그래서 가인의 딸한테 사람의 딸에게 시집을 갔다 그래서 장세 6장에 심판하는데 120년 후에 이 땅을 쓸어버린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몰라서 홍수에 죽었는데 그 영들이 옥에 갔다가 예수님이 건제냈어요 홀해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방주를 몰라서 무리빨리 죽었지요 오늘 또 기독교가 초특교를 모르면요 활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문을 닫혀서 못 가니까 천여동 옥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 제림이 농압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타고 나가도 바벨탑을 쐈습니다 신화평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메장박에 아바라목을 쪼가지고 하나님을 생기려면 한례를 받아라 한례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건 니가 제가 먼저 알아라 율법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율법을 주니께 하나님을 버립니다 서롱남도 버렸거든요 율법이 싫어서 계명이 싫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제매를 맞습니다 이 본론이 이 히시계왕 때 사건인데 그 오전이요 이상골짜기에 죽어만구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마팔핌과 혼란의 날이요 그 구애하게 거울을 보니 대한민국이 그러한 정치가 일제에서 식민지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어요 그래서 이슬마 장도님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격들이 부정부패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잖아요 그 6.25때 한국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동란이 났습니다 6.25동란 그래서 정부가 부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이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완전한 영광받아야되요 그 인간들이 다 100% 간략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구약을 보여주면서 종말을 이룹니다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이요 마귀가 쓰든지 하나님이 쓰든지 사명은 사람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서는 국가 하나님의 국가가 있어요 유단은 하나님의 국가에요 그 외로다 마귀가서는 국가에요 그 종말은 유단부가에 와야되요 앞으로 알곡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방에서도 5개월에 와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게 사명 맡은 가정, 종, 교회, 국가는 권한의 풀무입니다. 마귀가 감수치 않습니다. 마귀 사명합니다. 밤낮 참소하고 너버트리고 끌고 가고 재직해하고 그러게 인간을 당할 수가 없는거요 그래서 완전한 일법 밑에서 의인이 한 명만 나오는거요. 마귀모니기도 말했죠 다위도 넘어지고 솔로무도 넘어지도 누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감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이끌어야 되지.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탈이 역사하는거요 그 유태인들 보세요. 정통 유태인입니다. 아브라메 자손들이 협통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보고 너의 애비가 마귀가 됐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기 애비가 마귀가인 줄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회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인자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그게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문제예요. 영이 미쳐가지고 예수를 마귀가 됐어요. 귀신 쫓아내리게. 귀신의 대장이라고 하고 병건설주니까요. 귀신도 병건설다. 부정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요. 그 지금도 이 구의사지단 세일 인정하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고 어디나 모르게 찝찝하다 안겨내진다면요. 부터자요. 이 땅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조언하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또 철장건세로. 성경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가 누구한테서 입어 가느냐.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는 몰라요. 부터자는 마귀가 하나님을 피해야겠죠. 그게 우회해서 택해서 인도해야 되지. 땅에서는 좌우를 분별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야구비 보세요. 이삭의 집에서 축복이 나오는데. 애쓰는 덜렁덜렁 장자라고 복을 받았지 않지만요. 복은 하나님이 야구비에게 줬어요. 그 집에 나래가 나는거에요. 칼을 뽑고 죽인다는거에요. 그 도망가잖아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야구비 집에. 야구비 130살에 애교비 가실 때. 무슨 세월을 보내야 되겠어요. 헌막한 세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 마귀대들이 공격하네에게 헌막하단 말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지구촌에 야구비가 예수의 나라의 조상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야구비를 택해서 야구비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약에 야구버린 백성들이 예수 안 버리겠어요. 예수 버림당했어요. 그 재림 예수도 버림당해요. 그러나 택한자는 5개월에 다 나와서 재림 좀 만나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사람들 모릅니다. 애교빵당 중앙재단이 통 잡고 상도도 있는데 누가 알아요. 할머니 오지요. 안 오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밤중이에요. 밤중. 어차피 텔레비전 방송들을 보니까요. 조강수 목사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젊은 사람인데 설교 전목이 뭐냐. 부자답시다. 부자 되어야 돼. 부자 되자는 거야. 부자. 부자답다. 그럼 저 사람이 부처 새끼인가. 저 사람이 예수 새끼 모르겠어. 부자답은 전국 못 갖다 했는데 부자답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국 가지 마는 소리 아니요. 그런 사람을 텔레비전 방송 씹히고 안 되지.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부자 되지. 부자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부자답은 전국 못 갖다 했는데 분명히. 마태식꾼이 알겠어. 예. 그런 사람이 목사용. 거짓어지지. 또 서울에 진주 초대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전태식인가 그래. 아마 장수주인 같고. 그 사람은 개시록을 가는데 후삼의 반에서 살아남으냐 구호만 돼. 화단을 피해야 되는데 후삼의 반 모르고 그 사람은 개시록을 시선양해서 며칠 뒤 죽일 때 안 죽어남으냐 구호만 돼.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전삼년도 모르고 후삼도 모르고 전혀 캄캄한 방쪽이란 말이에요. 그 모르면 안해야 되는데 왜 하나 이게요. 앞뒤가 안 맞는데. 후삼 반에는 며칠 뒤 죽이기 때문에 며칠 뒤 죽이는 시대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어디야. 그 후삼 하나는 이간이 피해요. 이 두째 한 대. 그렇게 개시록 손대이면 죄가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 이거죠. 그 오늘 이산 22장도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출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식민지요. 해방받고 하나님이 장로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런데 장로를 섬기는 정객들 내부 장관들이 전부 부정부패해서 다 사형당했잖아요. 사형당했어요. 5절 보세요. 이산골짜기에 만군의 여호가 끼려서 이르는 부녀와 발평과 호란나. 이게 6.25 정도였는데요. 구약에는 흰색이 갈때 아수르 할래에 왔고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옥에 상호치는 불짓는 소리로 다 나도 6.25에 또 피난 가봤지만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뭔지 몰랐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성벽이 잤는데 빨리 깨워서 피난 가야 되는데 피난이 뭔데요. 도망간다는 거죠. 왜 도망갑니까. 기부색이 되어본다는 거죠.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엘람은 구약시대 파사 동방이요.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를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전쟁입니다.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아름다운 골짜기는 예루살림입니다. 이산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더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구약의 고래사 같은 요산이 되고 파사, 동방 메대파사, 엘람 사람, 기르사람, 기르가 메대요. 이런 요산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여줬어요. 유다 정권, 히스기아 정권이 자, 히스기의 아들이 문화세죠. 문화세 아들은 아몬이죠. 아몬 아들이 요시아죠.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살림이 요아하세죠. 넷째 아들인데, 살롬. 그 다음에 두 자도 요호야긴 왕 되었지요. 그 다음 선자가 요호야긴 왕 되었지요. 그 다음 시드기아가 마지막 왕 되었지요. 그 다음은 총독시대로 가요. 그 달야. 이게 유다 정권의 종말이요. 역사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재연해. 어디서 한국서. 한국서. 그래서 종말을 전부 더 구하고 보여줬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놨어요. 그게 북쪽에서 소련이 내밀어가지고 중공군대가 왔어요. 북한군대가 왔어요. 6.25대요. 그 중공군대는요. 그때는요. 막 걸어다녀. 차가 없기 때문에. 피리불고래로 와요.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중공군 6.25대 죽으실체를 빼다귀를 보내줘요. 60대를요. 69번. 뉴스 들으세요. 보내줘요. 또 북한에서 죽은 미군들. 유해는 미국이 자동차 다가는데 하나 3만 달러. 송빼닥이나 착착하면 3만 달러한테 북한은 돈이 죽은 빼다귀도 돈을 받고 파는 거다. 우리나라는 중공군대에 죽은 돈 한 번 그냥 줬어요. 가려봐라고. 이 전쟁의 비극이죠. 전쟁이 없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젊은 놈들이 전쟁에 끌려와 죽었단 말이죠. 유다의 덮였던 것은 뭐냐. 한란이 덮였던 게 한란이. 전쟁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 유다는요. 5천년 동안요. 우리 한국이 930번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요. 비극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고난의 풀무여서. 다 다 볶아서. 그래서 유다의 덮였던 걸 벗겨. 어떻게 벗겼느냐. 검정말에 가서 계실죽장에. 셋째인 검정말에 저울 들고. 유행군이 왔다고요. 붉은 날 나오니께. 너희가 다비성에 무너진 곳은 왜 다 있습니까. 숱한 사람은 왜 다 있어요. 예수야 예수. 예수왕국이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이시죠. 그대 마케가 대적하는 성이 다위성이요. 그대 사무에라 5장에 다위성. 시원성이라고 이름표죠. 시원성이요. 평화의 성. 평화의 고울 시원.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온다. 시원. 시원이줌. 다위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그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그 사람은 도해지는 물이 필요해요. 수도가. 지금 강원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땜이에요. 물이 엄청 줄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보냅니다. 농사지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써야 되거든요. 소양감때문에 쭉 내려가서 바닥만 남았다. 그래서 돼지 대가놓고 제사하더라고요. 비 달라고.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 비 달라고 돼지가 주냐. 아. 돼지가 억알라 많은데. 돼지가 비 달라고. 산 돼지도. 비 모두 죽은 데에서 비 주냐. 제 정신이 아니겠지 뭐. 귀신세상. 귀신세상. 그래 내버려 비 온답니다. 제사이. 그래. 하나님이 돼지 대가리 받고 비출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자. 너희가 아래 모세 물 또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자. 6.25 어제. 6.25 나서요. 세월이 막 폐허가 됐어. 탐문해졌어. 그래 이제 수복해서 수도 건설했거든요. 그 말인데요.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은 사마리아 유단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국. 그래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앰을 만들고 간정파하고 저수지 만들어 농사짓는데. 그 역사가.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8개월하고. 육군소장 박태희 대통령이 61년도 5.26 군사에 넣어서 정권을 잡았어요. 18년 만에 끝났잖아요. 유신으로. 이런 역사가 이사 22장이요. 하나님이. 자. 이사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다 했죠. 이거 보여준거에요. 그게. 오늘까지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거에요. 대한민국 역사인데. 자. 이사 1장에 유다와 여르살림 어디 한국이요. 그래서 2장에서.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오죠. 그게.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세일이. 작은 산들이. 따라오다 캤어요. 작은 산을 먼저 세우느라고. 저 동쪽에. 저쪽. 서쪽 아시아에. 서쪽 아시아에. 육적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래 땅 베덜렘에. 그래서 갈리리아에서 빛이 피셔가지고. 동방당글에 빛이 왔어요. 백성시름 전에. 그렇게 여기서 이제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 요구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요. 기독교가 자매들어서 모르고. 은혜만 받았으니. 정말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유다라는 걸 말 못하고. 앞으로 선조가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력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인데. 성경은 세미의 장관에서 기록이 됐고. 또 이루어져야 되요. 그래서 41장 봅시다. 41장. 4절에. 동방역사로. 하나님은 끝을 맺는데. 시작도 동방역 창세기장에. 또 41장 동방역사인데. 4절을 보세요. 이 일을. 이 일은 누구냐 하면요. 자.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알파의 동방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남자 여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2장의 8절에. 동방역의 애들을 창설했어요. 그 동방에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썩어버린 다음에. 그 안 쓰는 사람도 일으켜야 돼요. 동방에서. 그 예수님이 동방에 태어났는데. 동방 역사인데. 이제. 사도를 보내서. 보금의 씨를 심고. 다른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이기고. 인을 쳐서. 13. 다시 모으는 건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 발 앞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45절. 그 기름 바다 고래시고. 종말에는 이제. 마엘살 하스바스가. 마세통인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지금 열국이 강대국들인데. 우리 앞에 굴복 안 해요. 우리 집회하자 그러지. 그런데 초막절 가면요. 곱짝없이 따라와요. 왜요. 러시아가 망했거든요. 초막절에. 그로 왕들을 치료하게 하며. 왕을 치료하는 동방사람이 나가요. 이 사람이. 고래시아가 배사사 목장할 지옥을 보여주는 거고. 종말에도 고래시아가 나간단 말이죠. 자. 그들로 그의 칼에 뜰 것 같애. 구약의 칼은 쇠칼이며 쇠칼이며 쇠칼. 쇠칼이며 쇠칼이며 쇠칼이며. 쇠칼이며 쇠칼이며. 그게 종말이 여신이 칼이며 말씀 칼이요. 알았어요. 구약은. 천년장으로 사람을 죽여. 참고로. 여진도 땡크로. 쇠로 무기 만들잖아요. 비행기가 날라가고. 하나님 그를 무기 안쓰고. 말씀에.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말씀에 칼이라고. 휘불이 사장에. 아버지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그런 것 같다. 더 예리하다. 자. 그의 할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며. 초개가 뭐요. 풀이야 풀. 풀을 베듯이. 다 베버린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러면 동방사람이 어디 가느냐. 발로 안 가버렸어요. 북방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안전이 지났나니. 이 5개월 끝인데. 북진하는데. 미가 4장 10일째 같이. 거기서 구원받아요. 바벨론가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적하였느냐. 태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미 하나의 시간표지 않았다.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 복이고. 쓰임 못 받으면 저주예요. 이 동방역사 시대에. 동방역사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쓰면요. 저주예요. 그 성대 광바닥이죠. 나 여호와라. 태초부터 만대를 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나밖에 신이 없다. 45장에 가서. 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 떼들이. 하나님만 구원이 아니고. 알라도 구원 준다는 거예요. 태초에도 나요. 그럼 창세기 1장일제에. 태초에 하나님을 원해서요. 천재를 창조하시리라. 그 요한국 1장일제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다. 나중 예수일자이기도. 내가 오고 크니라. 태초도 나중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신약에. 구약에는 영으로 계시다가. 구약에는 하나님 올 수 없어요. 약속의 시간이. 69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데. 사람을 보내. 아담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보내는 게. 뱀을 못 이겨요. 막 판판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이길 사람이 와야 돼. 누굴까요. 예수님이. 정월 14일 날. 십자가서 이겼다. 십자가 씁니다. 그 맨대를 정하신 것이. 성경 내용인데. 그 성경을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나 몰라요. 실타법이기 때문에. 그 토막토막은 알지만. 머리바 꼬리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장식이 계시고 다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43장의 역사거든요. 13만 4천 역사를. 다시 참사한다고 해요. 선악가 먹고 몸이 썩었으니. 안 썩는 몸으로. 그 43장. 13절 거세요. 13절.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너희 근혈자가 없도다. 그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그 누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 보내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져왔는데. 이게 또 이게 되요. 그런데. 11절 보면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서로 그죠. 그 구원자는 하나님 뿐요. 하나님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만 구원 못해요.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른 신. 다른 신 이방신이요. 마기요. 용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리라. 여기. 나의 증인이 뭐요. 세일을 구하는 사람이. 1절에서 신상조 받고. 증인 되는데. 요 길거리에 가면요. 토요일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강고판 걸고 선전해요. 물어봤어요. 담사들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렇다는 거야. 뭘 증하는데. 뭐. 뭘 증해. 말 못해요. 그럼 내가. 세일 알아요. 세일요. 모르겠는데요. 이 가타야라는. 세일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그렇게.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서 나오거든요. 창시자가. 한국 와서 판을 치는데. 그러면. 이사회서가 큰 구원인데. 일작의 서론이. 예루살렘이 나란 말이요. 이산골짜기가. 그 하나님은 이사회서를. 기록할때도. 육적 이사랄. 육적 유다 나라에서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이룰때도. 영적 이사랄. 영적 유다에서 이룬다고 말아요. 사전 찍으면. 찍는다고 나오죠. 그 피사체가. 송아지 찍으면 뭐가 찍혀. 송아지지. 강아지 찍으면. 강아지지. 그 유다를 찍으면. 유다지. 예루살렘 찍으면. 예루살렘이 나오지. 그래서 구약은. 분명히. 퍼면이죠. 또 그림이 되겠죠. 휴부리 십장에. 율법은 참 형상가 아니라. 그림자라 캤어요. 그 진짜로 뭔데. 예수죠. 신약이죠. 그 신약 종말에. 어떻게 역사하냐. 다시 영하라. 예수님 명령이. 여기 우리 뭐하는 재단입니까. 다시 영. 옛날 했던 걸 다시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요. 여러분이 이 속에 사진이 나와야 돼. 그런데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노마서 12장까지 하고. 20일 전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내가 못 이겨. 성실을 도와줘야 돼. 유대인들은 왜 독삭새끼 되느냐. 성실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갈 때. 마귀가 성실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도. 예수가 안 보여. 예수님 안을 보이지. 예.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나다나엘 알지. 나다나엘. 영 1장에. 나다나엘 내가 빌리브를 만났는데. 가보자. 하니까. 어딘데. 나셋이지. 나셋에서는 선한 게 안 난다. 그 자기. 직감이지. 자기 주장이. 예수가 오는 데는. 예루살라엘에서. 부자치보지. 그 거지촌에 나셋있어요.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빌리브가. 왔어. 내가 바다니께 가자. 그래가 보니까. 맞아. 예. 그 사람들 착각해요. 자기가. 아니. 단순화로. 그 부정하거든. 과거 보니까. 예수가 맞더라. 이 말이오. 유대인들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귀신이 하나님을 착각해.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내가 역사가 다 하나인 줄 알아. 선아가 뿌리 박혀있어. 선아가가 딱. 변장해서. 야. 내가 하나인 하나님. 너는. 다 됐다.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착각시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종은. 말씀을 먹여서. 관한의 풀물을 거쳐서. 조막결에 꽉쳐서. 기계를 쓰고. 버린 사람은 걸려놓으세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2억인데. 이거 다 들리 못 받아요. 그래서 뽑아내야 돼요. 13만 4천명을. 어떻게. 이 사실. 낚실댄죠. 이 사실 딱 잡으면 갔는데. 안잡아. 이 사실 딱 잡으면. 팔짱에 아이 하나 나왔어. 아이가 그 애를 따라가면 돼. 알았어요. 상상하면 안돼요. 누구 따라간다고. 어찌. 마이사를 하사와서 따라가면 돼. 왜 하나님 보낸 사명자거든. 응. 그렇게 마이사를 하사와서가 눈을 보이면 안 보여. 보이면 다 따라가지요. 그렇게. 모세가 애교를 갔을 때에. 응. 날때부터 고민이야. 남들은 죽여야 돼. 아들은 죽이래.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거 번성하면 애교를 집어먹겠어. 겁이 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애교놓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래. 그때 태어나서 누가. 모세가. 근데 아론이는 3살 모았는데 안 죽었거든. 아론이는 그때 그 법이 아니야. 모세가 태어날 때만 법을 쓰는 거야. 남자는 죽여라. 저 이상하죠. 3년인데. 3살 차인데. 예. 그 마귀가 참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했어. 아론이 태어날 때만 죽이지마. 모세 태어날 때만 죽이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엄마가 요겨보시고. 응. 아버지가 암호라미인데. 내 위사람이 그래도. 그래서. 뭐. 아론은 살았는데. 미람도 살았는데. 이 세번째 태어날 모세는 죽어야 된다는 법이 바꿔져가지고. 국가법이. 그 죽을 수가 없어. 아까워서. 애가 너무 인물이 좋고 빛이 나고 잘났어. 못 죽이겠어. 응. 그런데 상파가. 왔을 때 상파도 안 죽이겠어. 왜. 하나님 있는 상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파에게 은혜를 줬어요. 야. 널 참 잘했다. 예수 같은 곳에 갔는데도 줄만 되지. 살려줬으니 그냥 복 주지. 상파가 복을 받았어. 모세 태어날 때도 도와주면 복 받았어요. 응.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숨고 골방에 살아갔고요. 뺑뺑하면서. 그 바깥에서 소리 들리면은 순상 오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파부터 갖다 버려야 돼. 날강에다가. 버릴 때에. 미랍이 망을 봐.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머리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와서. 그 상자를 가져가는 거야.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응. 그 누구냐. 바로의 딸들이야. 하나님. 마음을 줬지. 더욱더 목회할까. 갈 관계가 봐. 뭐 있을 거야. 가봐. 갈게 진짜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보니까. 얘가 얼마나 잘랐는지. 바로의 딸이. 야. 내 양자사만 이렇게. 미랍 따라서. 아줌마. 저기. 저. 잘나는 유모가 있는데. 안 소개할까요. 엄마는 소개했어. 그죠. 하나님의 일이 참 재미있어요. 참. 하여. 아니. 그냥 하나님의 건세자인데. 딱 내가 태어나서. 강하게 막. 자라나 하면 되는데. 집앞으로. 집앞으로. 끌어다니게. 몇시 천대받고. 이래가지고. 400년 차서 모세가. 출격시켰다고요. 그게 예수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오해해서. 어. 시들에게서. 다시.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부집 가서. 밥 얻어먹고. 서라다쿠요. 알았어요. 가부가 좁힌 동안. 왜. 남편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면. 밥을 잘 쫓는가봐. 그. 먹기를 타면 안 되겠어. 먹구잡이라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포도나무. 그림자 포도나무. 모세 가는 길. 진짜 포도나무. 예수 가는 길. 우리 그 가제가 되잖아요. 가제도. 고난을 통해 가는데. 그. 그. 고난 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여기 유다란 말이에요. 이상골짜기. 그. 우리나라 정권이. 사장님이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거에요. 5천년 역사에서. 그래서 유교. 적어본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 나는. 겪어봤어요. 피난 갔다 왔다고요. 두 달 동안요. 병기 갔다 왔지. 왜. 왜 왔느냐. 인민군이 먼저 가요. 앞에. 인민군이 우리가 먼저 가. 그. 우리보고. 동부 동무. 가라고. 집에 가라고. 이제. 삼를모에서 부산간에 간다는거야. 그런줄 알았죠. 오늘 이렇게. 아. 대구 팔공산에서. 아버지한테 전제했는데요. 낙동강에서. 낙동강아 짜리거라. 우리는 전진하다. 그. 군가가 있거든요. 많은 피 흘러서. 미군이 죽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인민군이 쫓게 갔어. 그래서. 문경세제 넘어가서. 거의 다 죽었어요. 차가 없어. 걸어가지고. 그. 그. 인민군이 우리끼리 아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중학생이야. 머리 꽉꽉 깎았는데. 총을 맺는데. 총재 땅에 끌려. 총도 없어. 열명종 하나 있어. 총이. 장총도. 장총인데. 총앗도 없고. 그래서. 배고픈 밥해져. 버리밥 짤보지 먹고. 발이 퉁퉁 부서여 걸어가지고. 그. 몽치미로 불에다. 이게. 짐질해. 그래서. 저. 양발도 없어요. 손수건 같은. 살 같은. 쪼가래로. 발을 싸고. 지가다비. 요즘만. 농구화 농구화. 그거 딱 끼고. 묶어놓으면요. 막 이래서 좀 아파서. 그 한참 걸어가면 이제. 하루종일 가야겠다. 그래서. 예. 거기다 죽었어요. 미디에 미국이 따로 오고. 아고 나를 다 죽었잖아요. 이 전쟁 비극이요. 그게 여기. 2. 2. 2. 2. 2. 2. 1. 2. 2. 3. 2. 2. 2. 우리나라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양하사 통곡하며 이 자유당 정권이요 하나는 때렸거든 공산당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 맞아야 돼요 일본이 다 맞았거든요 일본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맞게 맞고 그다음 풀려났어요 6.25 전쟁은 두 번째 맞았어요 지금도 휴지인 상태에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러시아가 누르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쟁이 세 번 나요 그래서 양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서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개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제 막 막가릇하리라 언제 전쟁을 모르게 막 먹고 그래서 6.25 전쟁 나고요 수집이 많이 생겨서 대포집이요 먹고 마시자 막 방탕하고 사계구인들은 막 행패부리고 뭐 당하자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이사회에게 알려줬어요 진실로 이 죄악은 이 죄악은 소위 하나님은 애국가구의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을 자랑한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마심이니라 그래서 이승마 대통령이 쫓겨나서 하야했어요 못 견디고 하라를 도망갔다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할 수 있었나 이 구야 사람인데 지금은 이기복이 부 대통령인데 보고 이르기를 니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판드냐 이승마 대통령 세상 안당하셔도 돼요 남산에 동산 받아놨어요 자유당에서 그리고 이기복 집은 아들이요 총으로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 손에 죽지면 내 손에 죽으세요 아들이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아버지 잘못한 걸 다 알고 왔어요 그 건축 가지고 죽였어요 집안 난리 났죠 그 년장에 보니까 겨울인데 수박이 있더라고 수박이 겨울에 수박 없지요 그때는 그때는 겨울에 빈을 할 수 없어요 여름 수박을 겨울에 몰 놓고 자랑해 자랑해 놓은거예요 그래서 화합판 돌렸어 이기복이 예수 믿어요 사모님이 건사가 그래 반말이야 그러면 모실을 파고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실을 팠고 반세계 자기를 위해서 저소를 조아내었도다 이게 자유당 부패요 그때 법이 없어요 주복이 법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가 지명절이 던지게 정령이 너를 말하사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이요 주인의 집이 한국의 하나님 집이요 유다가 니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 이스만 뜻을 하와에서 세상 떠났어요 니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죠 프린체스가 내가 너를 니 관직에서 쫓아내며 관직에서 정권에서 쫓아내고 니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니 옷을 그에게 입히며 니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입게 하고 니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게 되니 그가 예루살렘 거문가 유다집에 아메가 될 것이며 여기 특색이 있어요 휘식이야 다음에는 왕이 문화세였죠 엘리야김은 왕이 아니요 엘리야김은 왕이 되기 전권을 36장 보세요 여기 엘리야김은 누군가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인가 36장 보면요 3절에 힐기아의 아들 군대에 대신 엘리야김 군대 대신이에요 엘리야김은 왕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이사이사이 신압들은 왕이 되었거든요 정권을 받았어요 정권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 청취인들의 말씀인데 히식이야 때는 엘리야김과 군대 대신인데 그런데 이사이 신압 여기 20절에는 힐기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니 옷을 그에게 입히고 니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입게 하고 니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했어요 그렇게 이승간 정권이 무너지면은 박정권도돼요. 박정권도돼요. 그 중간에 윤보선이 잠깐 해야하고 8개월.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이 나서 정권을. 엉뚱한 사람이 정치 안한 군인이. 군인이 정치한다 이 군인이. 그가 유로살렘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럼 60일 전 군사혁명 했지요. 정권을 뺏었지요. 그래서 민선에 가서 세 번 당선됐지요. 그렇게 이제 세 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정가들이 나와야 돼. 그 헌법을 고쳤어. 72년 10월 17일 유시헌법을 고쳤다고. 그래서 72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박정권도돼서요. 6년하고 또 제2기 또 당선됐어요. 그래서 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 총에 죽었다고요. 김재규가 누구예요? 선사한 사람이요. 박대통령이 선후병하고 같은 고향이요. 그 믿음직에서 안기부장을 줬더니 그 사람이 총으로 대통령을 쏘다고요. 이런 생명을 하나님 중앙하지요. 이렇게 유신 끝. 그래서 전삼년됐다니. 전삼년됐다니. 우리 74년도 924지요. 75년 8.15가 전삼년리죠. 79년 전삼년리 끝나고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겠지만은. 자 유다집의 아비가 됐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맥히드리니. 그게 이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예. 옛날에는 못이 없어요. 나뭇못 박았어. 근데 이제 철로 못을 많아요. 철못을. 철못보단되고 콩쿠리못이 떠있어요. 엄청 강해. 그거는 굽어지지 않고 부러져요.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유신 정권인데요. 그 유신 형법이 나오니까 사람들 다 유신을 좋아해요. 유신 고속버스 타봤어요. 유신 고속버스. 유신 한약방 한의상. 유신 고등학교. 유신 슈퍼마켓. 예. 제보 유신을 보시면 잘 돼. 인정해. 대통령이 유신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유신 글자 다 빼버렸어. 그 박살났어. 왜 못이 부러졌어. 그 글자리 다 깨졌어 보세요. 그를 경고께 하리니 그가 아비의 집의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렇고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 종자로 종재기. 가장 적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전부 유신의 못을 박아서 걸어나는데. 만군의 요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했던 못이 사거리니. 전부 끝났어요. 하나는 우리 땅에 생산하고 모든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끝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사다하라. 나 여호와의 마련이라 해놓고. 23장에 두루의 멸망이에요. 그 돌아가면 70년이 맞춰와도 또 웅란하더라구요. 그 우리나라 70년이 스카라엘장 12절에 1905년부터 75년까지인데 우리나라에 뭐고압냐 더블시셔봤어요. KNCC가. 61년도에 이게 한국교회는 거의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옆에 봅시다.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루가 한왕의 연안같이 이 두루가 솔로몬 성전이요. 그 에스겔 28장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의 보석집이죠. 그 연안개상 6장에도 솔로몬의 그룹을 그리면서 집을 짓죠. 성전은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한 후에 이게 한국의 75년이 70년 끝나는 거니까 학교에서 가라 재단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아직 그제는 몰랐어요. 두루는 기생동에 똑같이 될 것이라 오늘 교회가 이면적인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생이 되어서 기생이 기생이 뭐에요. 음료 그 개수로 17장에 음료가 짐승 닿았어. 잊어버림 앞에 왔다가 기생들여 수금을 가지고 성의별로 행하며 기묘한 곡자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귀엽게 하라 하였느냐 70년이 피한 후에 여왁께서 도로를 권고했어요. 우리 한국에 세일을 주고 예표시대 세일을 주고 했지만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메인의 열방가 강제국가 음란을 행할 것이며 정치, 종교 협상했단 말이요. 그 무역한 것이 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무역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히스기아왕 14년 전쟁 났지요. 전쟁 아수로 망하는 증정 풍년이죠. 사교실장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나라 복잡다고 목사를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현재 복잡하시는게 잘 사닐게 하나님 복잡하다 그랬죠. 그런데 원리라 몰라요. 원리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싸두지 아니하리니 또는 한국이 재물하자리만 하는 먹고 맛있는게 풍족해요. 그것이 선지국가로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재단에 중앙재단에 여호와의 역사에 다 쓰임을 받는다. 돌리고 간직하거나 싸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력한 것이 여호와께 그하는 자의 배부를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라고 된다. 한국에서도 남은 자들이 선지국가 만들고 동방역사하고 또 열방정도 먹고 주님 재림하는 할 때는 주님이 안쓰는 사람 주님이 안쓰는 사람이 있어요. 24장에 뒤집어 퍼 주님이 사용 안하는 사람들 그래서 뒤집어 일발되잖아요. 여호와께 땅을 공유하시며 한국에 가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면 흩두시리니 백성가 제장일반일 것이다. 이것이 죽적이들 없어진다. 그러면 알고건 누구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역사에 여호와 영어를 한다. 13,4,000 동방역사란 말이죠. 그렇게 이사야에서 19장에 중앙재단 있죠. 재림할 때 그때 한 구원자가 누구냐 20장에 이사야란거죠. 3년동안 수치당하다. 옷을 벗었다. 예? 옷 벗는 것도 좋아요. 예? 수치당하는 게 좋다니까요. 권한당한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권한주는데 피할 길 없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빨간 사람 누구인데 남을 쏟고 약타는 사람은 쏟고 약타는 사람은 빠진다. 그 죽을 사람은 죽을게 가고 택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고 그러다 방식적인 태만간의 사람들 의뢰심안간의 사람들 한란간이 정해져서 조심하고 22장 가서 동방역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자유당이 무려진다는 거예요. 한일 합방했다가 해방받고 그다음에 유신정권 정권이 끝났다는 거 예? 그 지금은 유신정권 밑에서 이제 또 유신 대통령 딸이 또 정권 잡았지요? 이게 구약에는 아다사사 정권이요. 그러면은 23장에서 조회가 한국계 부패됐는데 두 건데 70년을 몰라요. 70년을 갖다가도 모르고 더 많아 그것은 이제 협상해서 쾌개시지 아버지셨고 24장에 인간정말 비키고 뭐냐 인간고 행패이 뭐냐 뒤집어 버렸다 불태워버리고 25장에서 포도적으로 변화되고 26장에 근거한 성격에서 해시되어 가고 27용 잡고 순서적이에요. 예 이걸 못 알아드리면 그 기도 아니지 잘 알았더래요 그만 좀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인도 하는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하를 악망하면 새히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해 맘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기리리 기리리 노리 천년 안식 거쳐가 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성경은 고난이 기린데요 사명 때문에 사명 사명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는거요 아담이 왜 넘어져요 동산직이요 사명자요 근데 뱀을 따라갔다 미혹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넘어뜨려 근데 주님이 부들게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주님이 인을 매켰어 도장을 찍어놔서 도장을 못 가져가 사람을 괴롭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모락의 역사는 모를 사람은 몰라버리라 감사놨어요 46장 10절 동방사람 모락의 역사는 이 재단을 모락의 재단이에요 걸릴 사람은 넘어지고 택한 사람은 그걸 깨닫고 따라가고 그래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왜 아바람집에 마귀에 들어오느냐 은약의 대표인데 할래 받는 집인데 하나님이 싸 보라는거요 못 이겨 넘어져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 예수님이 이기면 두 분하여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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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다니깨요 신혼만 참으면 돼 그게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알려주는대로 세미한 능성으로 세미하게 강한이 아니고 아주 약한 데서 묵상교사하면요 알려줘요 이리가라 이리가라 따라가야돼요 그 네 몸이 또 불안전해서 자꾸 고집을 부려 혈기가 또 마음속에 자초밭이 선악과 밭이 꽃이 피어가지고 그 솔로몬이 넘어졌잖아요. 그 안되겠네. 솔로몬 같으면 안되겠다. 금이 좋다고 해서 금을 버려야지. 솔로몬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신인데.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인 계수인데도 윈인줄 착각하고 잘못이 다 내 잘못인데도 남에게 탓하고 힘을 따라갈 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갈릴리 빛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동방에 빛을 볼 때는 기독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성전 방받으면 다 쫓아내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데려간다 했사오니 어쩌록 알곡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누군지는 확실히 성경에서 빛을 받아 깨닫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아마도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